국민이 정치하면 나의 말은 적으러 온단 말이야. 이리저러 온단 말이야. 민주주의가 되지 않아? 내가 정범해서는 이거 몇 번지 해야 되는데. 현장 상황으로 해놨으니까. 이런 사업을 함께 하는 게 정체에서는 안 돼. 다양성을 모르는 자가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.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다. 곧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말들입니다. DJ 동교동 사저 문제가 큰 이슈입니다. 이를 계기로 DJ가 남긴 어록의 유산을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? 다양성, 대화, 타협, 지금 시국에 절실한 내용들이 많습니다. 앵커 한마디였습니다. 잡으러 오신 것 같아요. 하늘의 유산을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